박경림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음악 좀 키워주세요 2018년 마블의 첫 액션 블록버스로 대한민국에서는 2월 14일 규정 배송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뭐 확인해 보셨겠지만 예매율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와우 자 영어 이름 마크구요 자 저와 오늘 호흡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지하 몇 층입니까? 지하 5층 정도 자 그래서 우리 마크가 저와 호흡이 얼마나 잘 맞는지 제가 우리말로 아름다운 대한민국 우리말로 하면 영어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자 오늘 진행된 레드카펫은 블랙카펫은 인터내셔널 최초이자 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진행된 행사라 더욱더 특별한 행사입니다 블랙카펫은 블랙카펫은 인터내셔널 최초이자 아시아 전역에서 유일하게 진행되는 블랙카펫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너무 고마운 기자님들도 많이 오셨지만 지금 아시아 전역에서 기자님들이 와주셨어요 이분들을 좀 소개해드릴까요? 맞으시죠 고거 영어로 좀 해주시죠 여러분 저희 또 이제 이번 주에 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 개막식이 열리는데 마치 진짜 올림픽을 미리 보는 것처럼 아시아 전역에서 오신 기자님들에게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와우 죄송한데 제가 여러분 저는 라이언 콜블럭 라이언 콜블럭 다시 라이언 콜블럭이요 천장 오스파르랜드였던 하루 하이드를 뽑는 한국제영화제 루스의 영화제에서 수상을 넘어져 첫째 신의 감독을 소꿉히고 있습니다 아 정말 멋지죠 아니 근데 감독님이 약간 배우 같지 않아요? 그쵸? 배우필이에요 굉장히 멋집니다 라이언 콜블럭도 라이언 콜블럭도 마블의 2018 마블 첫번째 작품 네 첫번째 작품을 아주 멋지게 완성해주셨나요? 라인하동이 지금 이제 차량에서 내리고 있는데요 이곳으로 들어오시겠습니다 와우 자 오늘 지난 시간간간에 그 쌍바이트 변호사는 리포트까지 만들었고요 그리고 마이크를 찍고 같이 찍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구강을 모셔볼까요 그 다음 최고의 코스만이 도착했습니다 최고의 코스만이 최고의 코스만이 도착했습니다 최고의 코스만이 최고의 코스만이 도착했습니다 최초방이 더 많이 감사를 하지 않을까 너무 좋은